1. 빅 퍼펫 저지작전 거대 작폭병기! 빅 퍼펫 저지작전 실시! 반드시... 막아야 해! 먼저, 아이스케어 곳곳에 스캔 디바이스를 가동시켜 주십시오. 여기에요! 와, 아이스케어. 아이스케어. join discord. 너무 좋다. 이 자기가 기억이긴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아! 하이! 하아! 하이! 으 이 쪽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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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요! 하하! 아 스캔디터 확인했다. 건트를 빈다, 소울 워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도 빅퍼펫 출력 대폭 상승! 플랜 B! The Shield 작전 실시! 빅퍼펫을 유인해주세요! 어? 다음 작전 지우기... 어디더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성공! 공격은 차지하고 유인해 주십시오! 안개가 너무 심해 시야 확보가 어렵다. 6시 방향 광장으로 이동해라! 아, 알겠습니다. 6시, 6시... 위치 접수되었다. 주변을 손해하면서 방호벽을 투하하겠다. 투하 성공! 이제 빅 퍼펫을 완전히 가둘 때까지 교전을 통해 시간을 벌어주세요! 서둘러주세요! 오... 그런 작전입니까? 흥미롭군요. 아, 맞다. 이곳에 담아야! 이곳에 담아야! 이곳에 담아야! 와이어의 이상 발생. 방벽 투하 타이밍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작전을 중단하겠습니다. 웃기지 마라. 우리가 쏟아부은 자금이 얼만데 중단! 지금 투하하겠다. 어, 안 됩니다. 지금 방벽을 투하하면 빅퍼팩과 함께 고립됩니다. 알 게 뭐냐? 어, 안 돼! 어서 퇴각하세요! 지금 벗어나면 날 따라올 거예요. 그대로 진행해줘요. 지금 탈출하지 않으면 폭발에 휘말립니다. 죽는다고요! 괜찮아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빨리! 알겠습니다. 꼭, 꼭 살아서 돌아와 주세요. 생활 셈입니까? 훌륭합니다. 이 에드가 감동해버렸습니다. 훌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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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못해본 게 많은데... 그... 어라? 사, 살아있어! 살아있는 거 맞죠?! 어떻게 그 폭발 속에서… 사..살아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미안해요! 미안해요!